어... 서울대 8핸드 택틱스과 분들 방송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... 힐냄새 지나친 토론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가만있어봐 이거는 일단 힐 걸어야 되고요 랄프... 랄프도 위험해 근데 레몬이 너무 체력이 없어 야 고블린은 안아파 고블린은 안아프고 이거... 어택아 좋아 아 잠깐 마시아가 또 피가 없네 브라이언 쟤는 어떻게 해서든 끝장낸다 오 나이스 브라이언 어 체력 잡고요 자 좋아 좋아 이러면 좋아 이러면 좋고요 플레임버스트 아 영역이 안 돼요 살짝 일로 가지고 플레임버스트 자 마무리 해야돼 마무리 해야돼 어 체력이 살았네 자 우리 마시아 있어 마시아 있어 어 아니 마시아가 만화가 일이 모잘라 잠깐만 어 이러면 오졌다 어허 이러면 아 이러면 마시아가 살 수 있을까 마시아 죽을 것 같은데 아 랄프 설마 쓰읍 일단은 얘 때려 일단은 일로 가자 얘는 턴 종료 이거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제발 자 어떻게 될지 자 봐야돼요 아 랄프 아 랄프 기절했어 아우 아 랄프 아 랄프야 너 기절하면 어떡하니 자 우드는 보낼 수 있다 그래도 우드는 보낼 수 있어 자 우드는 보낼 수 있어 자 얘는 일단 마무리 어 뭐야 아 고블린 체력이랑 레온 체력 내가 잘못 봤네 나 레온 힐 해주고요 각성제를 음 일로 와봐 썬더블레이드 아 아껴 차라리 아끼고 얘는 약초 하나 깔겠습니다 알프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경험치가 안 커서 어 살리긴 살려야 될 것 같아 자 랄프 살리고 됐어 자 랄프야 바로 어택 간다 마무리 가자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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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프 체력 업됐어요 좋아 3절곤? 잠깐만 이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있어? 3절곤? 파미 장비가 가능하대 오 공격력 15 팜도 때릴 수 있는 캐릭터였어? 이렇게나 템을 막 주는 캐릭터였구나 아 이거 좋네 그럼 일로 와 템 봤죠 오케이 팜의 공격력은 몇일까? 뭐야 68? 아 잠깐만 지금 있는 애들 중에 힐러가 제일 공격력이 쎘어 아니다 얘가 69네 아 브라이언이 제일 쎄긴 하네 어 상당히 센 쪽이었네 자 레온 레온 왠지 마무리 못할 필린디 카린도 한번 공격 한번 넣어봐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 아 미친 아 무슨 1, 2, 1이 나와 아니야 네가 1 나오면 안 돼 어 어? 범위가 안 되네 그러니까 조금만 나와주면 된다 생각했거든 얘로 막타를 넣으려고 했거든 내가 아 미스는 떴어 감히 미스가 떠? 감히 미스가 떠? 자식 임마 받아들일 것이지 그냥 나대여고 자 일로 브로드소드 좋아 좋아 브로드소드 공격력 15 좋았어 좋았어 롱소드보다 좀 강하다 레온이 장비 가능 좋아 자 바로 팝니다 아니야 노노노노 얘는 템목 봅시다 공주님이 직접 몽둥이로 다 패고 다녀야 된다고? 어 곧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지금 얘가 공격력 만만치 않아 자 턴 마감 자 이거 먹구요 뭘까? 휴일 보일? 도구 쪽인 것 같은데? 아니네? 장비 이름이야 두텁한 가죽으로 만든 갑옷 통상의 방어력과 함께 마법에 대한 방어력 효과도 높여 놓았다 마술사 이해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장비가 가능하다 방어력이 플러스 10 아니면 15인 것 같아요 지금 어어 그럼 얘는 이거 어? 얘도 장비할 수 있네 얘는 마검사니까 자 봅시다 지금 방어력 플러스 8인데요 아 10이네요 어 이러면 함 브라이언이나 줘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어 칼인 어린애 옷은 뭐니? 야 칼인 줘야 돼 이거는 칼인 안되겠다 이거 칼인 아 칼인이 마법사네 애졌네 그러면 쟤는 어떡하냐 마법사 옷을 나중에 입혀야겠네 근데 팜은 그냥 입잖아 팜도 근접무기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든 게 이거여서 그런건가 초보 지팡이 이거여서 그런건가 완전 법사여서 그런건가 자 브라이언 힐 걸어주고요 공주님이 힐쓰는 파이터여서 한번 공주 한번 때려봐야겠네 지금 애들 누가 레벨 제일 급하냐 4 5 자 4 다 고만고만한데 다 고만고만 레온하고 라이프 레온 라이프가 좀 급하네 그러면 자 아빠가 떠먹여줄게 아빠가 떠먹여줄게 얘들아 자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아 오케이 얘가 받아먹는거 같은데 지금 어 좋아 어 라이프가 받아먹었구요 각성제 좋았어 하다 하다 플레임 버스쳐 아 아쉽다 어 아쉬워 아쉬워 쏸더 아까비 힐 걸어주고요 힐 걸어주고요 얘는 죽으러 간거에요 지금 어 똑똑한거 보수 요런 똑똑한 자식 이리로와서 먹고 마법사의 지팡이 공격력 4의 지력이 8이 올라가네 오케이 이따 줘야겠다 아 뭐니 나무 뒤에 숨었니 간다 그러고보니까 얘가 언제부터 2타까지 때릴 수 있었지 어 레벨업까지 했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들아 미안하다 받아들여 어 뭐야 미스같으면 어떡해 어 어 큰일났다 어 잠깐만 마시아는 아이템 요원입니다 제가 이동거리에 제일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이프야 혼자 싸울 수 있겠냐 라이프야 믿어도 되냐 라이프야 가자 받아 라이프 믿는다 자 이쪽으로 아 라이프 라이프 안되는데 어 잠깐만 라이프 각이 아닌데 이거 아 도망가는거죠 어 라이프 죽었네 아 진짜 라이프는 너무 약하다 두 대 맞으면 죽어버리네 랄프 더이상 살리지마 랄프 필요없어 버려 얘 먼저 죽여 플레임 파스타 아 미친 자 이리로 와주고요 아 잠깐만 이리로 올까요 힐을 해줄 수 있는 어 마시아 힐 해줄 수 있다 나이스다 SHI464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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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종료 어 잠깐만 아니 이런 기습전략보수 기습전략보수 여러분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미친 마시아가 야 세 명이 누웠어 야 이거 애줬다 야 이건 애줬다 와 이거 애줬다 와 이거 애줬다 왜 돈을 차라리 뭐 각성적 이런거면 좋았을텐데 이래버리면 잠깐만 자 이번 터넷 얘가 팜 얘를 잡고 안돼 안돼 아 이거 대위기다 이거 진짜 일로 오고 이따 일로 오기만 해 아 그래 야 세이브 한번 하자 이거 큰일났다 자동 세이브 없을거야 한 번에 잘못된 판단이 각성제 간다 오케이 일어나 자 그리고 이따 약초 깝니다 얘네가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 뒤쪽으로 빼주면 돼요 일로 일로 빼주고 오케이 이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나는 얘 잡는다 아니야 이거 충분히 깰 수 있어 충분히 깰 수 있어 충분히 깰 수 있어 충분히 깰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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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네들 싸가지 없는 것들 이거 잠깐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뭐야 누웠어 또 누웠어 이거 어찌됐든 상대 힐러는 없어 어찌됐든 상대 힐러는 없어 어찌됐든 상대 힐러는 없어 자 프라이어 믿고 가야되는데 팜이 어택 한번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 팜 어택 한번 가 아 팜 한번 이동해서 안돼 힐링을 걸어주려도 없고요 힐링을 걸어주려도 없고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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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 망한다 판 흐름 미쳤어 지금 잠깐만 판 흐름 미쳤어 그 마지막에 판의 흐름이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건 일로 이동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건 일로 이동 팜이 나설 차례기도 했는데 가만있어봐 아 얘도 거리가 짧아요 오케이 31 좋아 어 잠깐만 이러면 또 레온이 쳐맞는데 아 얘 얘가 브라이 일로 가자 오케이 한 마리 아웃 자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어 나쁘지않아 오케이 미스 어 좋아 미스 지금 딱 너무 좋은 시기에 미스 떴쓰 어 아빠 아빠 안돼 잠깐만 잠깐만 브라이언 자 얘 공격 어떤가요 누구를 걸것인가 레온 걸어 레온 쌔 설마 어 설마 됐어요 너는 뒤졌다 임마 나무가 왜 안 움직일까 근데 나무가 나무가 안 움직여줘서 이기고 있는거 같애 이게 마지막 보물인가? 요거까진 먹죠 요거까진 먹어 에 설마 형? 어어 흠잉 올라가 흠잉 좋아요 자리 잡아주고요 음 어 얘는 뭐가 꼈나본데? 뭐 꼈나봐 닉메일 아 제발 닉메일 아 닉메일 방어력 12네 자 이렇게 되면 음 정리를 좀 하고 가긴 해야겠네요 템을 템을 좀 정리를 하긴 해야돼 한 턴 쉬어 한 턴 쉬고 한 턴 쉽니다 자 일단 얘가 내려오고요 템을 좀 애들 좀 정리를 하긴 해야돼 지금 템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마시아 마시아도 갖고 있구요 마시아 둘이 못 붙어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고 탐이 주운 거를 랄프한테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턴 종료 공주님 이마 너를 어 살리러 간다 임마 랄프 줘야돼 랄프 랄프 됐어 쟤 개 혜자야 됐다 이제 가깝다 줄 수 있어 랄프한테 주구요 자 지쳤어도 장착 가능해요 하드랩 하드랩 방어력 8 하미 레더홀터를 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실 마법 방어력 올라가긴 하지만 잠깐만 마시아도 죽인 조야 나 지금 조야될게 개맞네요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 싹 다 정리 자 이제 죽이러 가자 랄프 드디어 우리 공주님이 나오 어 잠깐만 공주님 야 잠깐만 공주님 저기까지 거리가 나요 어? 어 나 깜놀에 내나 지금 잠깐만 이거를 레온이 받아 먹자 오케이 마무리 어? 아 미친 지금 레온을 레벨업 시켜야되는데 이러면 아 잠깐만 안돼 이거는 죽어 이거 레온 죽어 어쩔 수 없다 아 일 남았었네 아 아 악쌌다 하미 사거리가 저렇게까지 된단 말야 어 상점 왔다 상점 왔다 상점 왔다 어 상점 왔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 샵 도우미 이거 아까 버스 왕국에서 봤던 앤데 건너한다 본데 욕으로 아 아 미치 더이상 더이상 들을 필요없는 대아들이었어 깎아주는줄 자 각성제를 좀 사야돼 각성제를 어 돈이 720원밖에 없어 오호 배틀포크? 마시아의 장비네 지금 마시아 장비가 썩 좋진 않았던걸로 아니야 지금 뭘 사는것보다는요 지금은 아이템쪽을 사는게 현명할거같애 지금은 이번에는 최다 아이템사 그냥 어 최다 아이템사 각성제랑 이런거 사는게 현명해 뭐니 티티 살아있었네요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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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하